박성구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올스바운드의 드러블을 맡고 있는 박성구 김성만을 들어볼까요? 네, 기타와 곡볼의 귀염둥이 김각성 튜닝중일까? 네, 저는 이번 앨범에 초대로 녹음을 한게 된 노선벨이라고 합니다 음악가들한테 앨범은 출산과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 출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출산에 이번 월스바운드 두 번째 출산에 이번 3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밥도 잘 사주고 ют 먹음을 해요 춤추어 현상마다에서 있는데 호텔도 잡아주고요 호텔 조식 꼭 챙겨주세요 호텔 조식 꼭 챙겨주세요 finalement 관심있으신 분은 종아처럼 이렇게 여유 있는 친구는 똑같습니다 네, 맞습니다 고마워! 고마워! 멋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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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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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